오늘 독일 가는 길이에요. 안녕! 저기요. 지금 공항이에요. 독일로 출발합니다. 항상 우리 생년월일이었는데 오 신경을 받았어요. 마스카 진짜 한 명도 똑같은 거 같아. 어 그러네. 오 그러게? 신기하다. 반가워요. 네버랜드. 지금 들어갈게. 미니언니의 뒷모습. 소연이 너무 야하지 않아? 너무 소시해. 아프더만 하도 안 돼. 완전 섹시해. 너무 봐 죽겠어. 날씨 좋다. 오늘 샤아 되게 귀여운데. 그래? 얼마나 귀여운데 형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하는 게. 셋이예요? 너도? 너무 잘 어울려요. 너도 섹시해. 그래 섹시해. 라인 봐봐요. 귀여워. 라인 보여요 언니? 근데 소연이가 보이니까 소연이가 많이 잡았거든. 나 무슨 라면 해 먹어. 언니? 신 라면 먹어 언니. 야채 있어. 야채 있어. 빵 먹어야겠다. 야채 있어. 야채 있어. 깜짝 놀랐네. 소연이의 빅. 빵. 하나 라면 먹을까? 그래. 어? 어? 맛있어? 먹어봐 먹어봐. 이게? 그래도 찍을까? 나도 기억이 안 나. 미니언니가 나와. 미니언니 좀 좋아. 좋아. 아 근데. 너무 요리만 찍는 거 아니야? 너 혼자만 해. 그래? 언니 안 나오잖아. 소연이도 안 찍어. 난 목소리 출연할게요. 지금 무슨 상황이죠? 팔렸어요. 지금. 좀 가가이 가져가시는 게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거 아니죠? 네네. 아 왜? 아 지금 왜 그러신 거예요? 다시 지워먹으세요. 죄송합니다. 제 버터를 삶아지 마. 저기요. 지워먹으면 지금. 뭐죠? 오랜만에 먹으면 어쩌죠? 아니 여러분. 지금 푸드가 얼마나 중요하고. 빵순이에요. 저도 알아요. 진짜. 빵. 그럼 이거 지워먹으면. 빵 맛이 없어요 여러분. 맞아. 너 이거 다 먹어. 다. 방금 소연이가. 언니. 유부초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야채가 들어가 있어서 안 먹었어요. 아니 근데. 유부초밥에 무슨. 야채를 저렇게 넣어. 유부초밥 봤어? 거의. 안에 거의 볶음밥이야. 맞아. 볶음밥. 깜짝 놀랐어. 맛있게 먹어서. 맛있게 먹으면 더. 여러분 야채 먹어야죠. 야채 안 먹어. 그만만. 자기. 자기. 나 먹는 거.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지금 비행기 가려고요. 오기. 하이 오기. 오기 빨리 걸어. 맛있게 러밍! 어디가? 지금 비엔디 사려고 함께해서 봐요! 연애 시간? 연애 시간인가? 아 진짜 좋다 언니 그럼 러밍하면 전화는 무료야? 무료야? 무료? 제가 알겠습니다 이거 왜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애써 놓는 거 같아? 왜 안 돼? 왜 안 돼? 아 진짜 짜증나! 우리 이따가 미니언이랑 우기 찾으러 가겠습니다 지금 너무 빨리 갔어요 미니언이랑 우기 나의 파트너 아무튼 잘 도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라봐요 안녕 여기 3명당 여기 소연이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쓰고 싶어? 응 아니 안 돼! 나 이거 가짜 침대 가짜 침대 가짜 침대 가짜 침대 이게 완전 신기해 소연이 너무 잘 어울린데? 여기 안 닫혀요? 아 뭐야? 내가 박퇴했어 와 여기 너무 신기해 이러면 나 소연이랑 여기 넵 여러분 나 런투어로 하겠습니다 언니 여기 사는 사람 같아 그래? 응응 이리와 와 안녕하세요 언니 어떻게 열어? 어? 왜 이렇게 여는 거야? 와 내가 영화의 주인 것 같지? 내가 내가 딱 일어났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시 언니 아 하나 둘 셋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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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나 봤어 지금 그 남자 당황스럽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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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a good time Have a good day 여기 보니까 몽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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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전면 아트 이게 무슨 색깔이지? 아니 저거 가봐 여기 사진 찍어줄게 오 오 오 야 대박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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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여기 근데 진짜 대박이 너무 여기 TV 있어 이 자세 너무 귀엽다 저는 소연이 인터뷰하겠습니다 왜 소연씨 당신집에 재산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때 너한테 이 폴라로이드 가져가온 젠형 물어봤잖아 아 물어봤잖아 봤잖아 저 밀어버려 너 너무 무서워 너 너무 무서워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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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어 아 민경이 뭐지 긍자하네 저 앞머리에 어떻게 그만 만져 손에 그 그림은 말하지 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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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왕 여왕 제 빈대 위에 있어요 엄청 부드러워요 한번 보여줄까 보여주고 하나 둘 한 번 아 근데 혹시 어 혹시 뭐 샨밀랑 똑같은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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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많이 해봤네 그릇 맛있게 먹어, 여러분. 한이, 한이. 맛있게 먹어, 여러분. 냄새 엄청 좋아.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게 먹어, 여러분. 한이, 한이. 뭔가 먼지랑 같이 먹는 기분이긴 해. 수연 씨. 먼지? 먼지? 쓰면 나 이렇게 닦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집에 먹었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아니, 근데 이거 만져보면 알 거야. 만지면 먼지가 함께 있겠네. 야, 너 안 닦아, 진짜 이거? 근데 안 죽어, 괜찮아. 괜찮아. 그거야? 덩그레 같아. 야, 그럼 먹어. 괜찮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독일... 아니요, 다시, 다시, 다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자식은 빛이 별로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한국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비행기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엄청 딜레이가 되고 우리 스케줄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우리 도착하자마자 지금 원래는 숙소 가서 짐 풀고 이제 샵 가서 씻고 이제 샵 가서 헤매를 받고 대구 가서 행사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도착하자마자 잠깐 공항 근처에 호텔에 와서 지금 제가 앞머리를 감고 헤매를 하고 KTX 타고 대구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박이에요, 진짜. 지금 메이크업은 제가 한 이상은 선생님 그냥 이대로 위에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행사 재밌게 할 거니까 기대만 해주세요. 진짜 혹시 품을 때 여기 안에 있을까요? 아하하하 배구에서 봐요. 안녕! 수아 씨! 수아 씨 답장이 안 하네요. 수아 씨 방금 나오셨거든요. 수아 씨! 저는 포기하지 않는 여자입니다. 슈! 예, 슈! 브이로그 찍어! 어, 이쁜데? 그쵸? 어. 제가 메이크업한 그때로 그때로 입혔습니다. 다시 내 설명하지만. 근데 선생님이 제가 우기 원래 메이크업 잘해서 바로 입혀야 될 텐데요. 제가 잘해서 지금 시간을 한 10분도 안 줄였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니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끝나는 여기 어쨌든 뭐 끝나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다음 룸을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헤어방인데요. 네! 네, 제가 지금 머리를 지금 하였습니다. 와, 진짜 현아예요. 현아. 정말 현아입니다. 와, 미니 씨. 오, 섹시 걸! 섹시 걸! 오랜만에 행사합니다. 네, 행사 났어요. 여러분. 네, 안녕해. 순대! 세김! 안 찍어도 돼? 어, 했구나. 지금 뭔가 여유 없었는데 그 와중에 여유 진상 생겨가지고 지금 밥 먹으러 왔습니다. 지금 아찐 밥 한 번 안 먹어가지고요. 아무튼. 안녕. 밥 한 번 먹겠음, 드athon할 줄 알고 준비 한번 うien. 시간전end raheja. 다음ION. 다시 한번 Hagelin. 오늘 맛있는